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해양수산부가 다시 부활한 이유로 첫 내부 승진 장관이 나왔습니다.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오후 세종시 해수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. 해수부에서 30년 동안 근무해 온 김 장관은 역대 네 번째, 제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부 발탁을 통해 장관 자리에 올랐습니다. 취임식에서 김 장관은 해양력을 증대시키고 해양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8,500만 톤인 외양선박 톤수가 1억 톤을 돌파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그는 우리 해운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해운금융 확대, 세제 지원 등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제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김 장관은 앞서 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해양수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과시하며 농예수위 위원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았습니다.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행선지로 부산항을 방문해 해양의료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후 해양수산업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KSG 뉴스 이근아입니다.